생각을 먼저 들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재밌고, 오 얘네 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전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될까 봐 좋아 아주 그냥 예니, 예니 잘 적받는 것 같았네 아기 태어 국적 치즈 치즈키리 괜찮아? 치즈 거의 줄었어, 어때?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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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사 왜 자꾸 물었어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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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라면이 불 안 끓ツ게 멋져요. 너 지금 완전 멕을 버릴거야. 나무 진짜 맛있어요. 날씨도 너무 좋네요. 이런 날 앞에 눈만 우측니다. 저희가 압뉴 스트레칭을 하면서 가장 큰, 가장 많은 분들을 하게 되었거든요. 이번에는 스페이딩이라고 하더라고요. 약간 페스티벌 느낌이라서. 그래서 그 반경 너무 기대되셨잖아요. 기대되어서 얼른 빨리 부쇄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콘서트급이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을 준비했고 도움드리십시오. 이번에는 다시 페스티벌. 긴장이 안 됐지. 긴장이 이제 설렘으로 묶였죠. 이렇게 스타들 두 번 묶었습니다. 바빠해 준비를 하는 거지? 잘 닮은 거 아니에요? 나는 닮으면 알지? 한 번 들어봐. 다른 애들이 형한테 정리하다고 물어볼 때 긴장을 안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잘 못 지나. 잘 못 지나. 됐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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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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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 잘생겼다. 아 잘생겼다. 아 잘생겼다. 아 잘생겼다.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. 잘 못 쓰니까. 잘 못 쓰니까. 잘 dirig에는 아마도 쳐만 된 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. 잘ces 이렇게 입고 해야 되는 소리 datdeencle? 아 맞나? 팀일에. initiatives weekly make them? Supachte 를 buses 블루블레닛. 왜. 브라운블레이디. 엄마의 노래 가씨에 많이 하려고 했어요. 여태가 생각보다 이 친구는 거의 아 야 이거 classmates 온다! 야 지정ия 돈다! 인생이 멋이야 와 멋있다! 걱정 마세요! 제 귀는 차라붙적이에요 공준네맛 처음 들어 하우스 나한테 맞아서 펜에 힘이 없어 되게 예쁘게 부르면 될 것 같아 여기가 없다고 쟤 형 너무 좋아 앞에 믹스 들었지? 지금 뭔 말 하는지 모르겠지? 오 좋아 좀 더 씹으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랩하는 게 좋아요 들어가는 부분만 약간 앞에 필릭스 응력치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아 여기 뱅그름도 있네 너무 열려요 이게? 아 더 편하겠다 그 저희 음악 풀로 풀어줄 건데 1 2 1 2 2 3 2 5 5 5 5 5 자 승민 씨 조금만 더 뛰어볼게요 하하하 강아지처럼 가족 보행으로 1 2 2 2 2 2 2 2 2 2 3 2 3 2 2 3 2 2 3 2 3 3 4 5 5 5 6 6 6 6 7 9 10 10 10 12